음악 힘드시죠? 원래 강의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기가 더 힘듭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해서 왔더니 밤늦게까지 앉혀놓고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또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30년을 공부를 하고 30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노후 30년을 보내게 되는데 60세쯤 됐을 때 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성공자가 됐더라 왜 그러는가 봤더니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더라 그래서 그거를 집대성을 한 사람이 바로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카네기는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결국 성공자가 됐고 자기는 또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더라도 성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또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의 법칙만 안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해서 된 법칙이 아니고 자연 법칙과 같이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농부가 농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반드시 자연 법칙에 맞춰서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가을이 되면 봄에 자기가 거두고자 했던 것을 대부분 다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가끔 풍수해를 만나거나 어떤 정말 어려움을 만나서 1%의 사람들은 쫄딱 망하기도 하고 한 4%의 사람들은 절반밖에 못 거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거두어 드리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하는지 인생의 성공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성공을 하고 4%의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95%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실패자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거꾸로 되어 있더라 그거는 성공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백악관 출입기자를 선정을 해서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조사를 해봐라 공통점을 찾아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다 학교를 많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머리가 명석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건강했던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같은 사람은 대통령 수락연설을 할 때 혼자 소 있기도 힘들만한 중증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될 만큼 그런 중장애인이었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됐고 미국의 4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다닌 것이 몇 달이 안 됩니다 학력으로 치면 정말 낮은 학력이지만은 그런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든가 여건을 봤을 때는 꼭 성공하도록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더라 그런데 그 500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반드시 성공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공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도로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를 모든 사람이 하나씩 가지려고 하면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려고 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 대량 생산을 하려고 보니까 컨비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소위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이 대량 생산 시대를 비로소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의 물결이 넘치는 도로가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또 에디슨은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렸기 때문에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전구를 발명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는 이 완성된 어떤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성공을 못하고 있고 현재 성공을 못한 나의 삶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을 내가 그려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그려놓고 그걸 잊지 않고 머릿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야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면 내 표정, 행동 모든 것이 다 변화돼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못했던 것은 첫째 내 머릿속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뚜렷하게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라도 내가 정말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를 분명히 그려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폴레옹 힐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성공한 너의 모습, 네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싶은지를 머릿속에 그려 넣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큰 소리로 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약 천 번 정도를 외치게 되면,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외치도록 만들었더니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성공자가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 넣기만 하면 그려놓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 그거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신체의 모든 조건은 변하고 바뀌어버린다 성공지향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놓고 그걸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열망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건히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안 돼 있고 나는 이런 여건이 안 돼 있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의 오토타케 히로타다라는 청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으로 한국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상태로 곰돌이 인형처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단지 이 오른팔이 한 15cm 정도 뭉뚱하게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세계적인 명사가 됐고 거부가 됐어요 부모한테 재산을 물러받아서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 번 돈으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학교 다닐 때 자기 반을 대표하는 농구선수를 했어요 그러면 팔도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농구선수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청년은 자기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팔다리가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이 농구 시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뭉뚱한 팔로 열심히 공치기 연습을 한 겁니다 다섯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손으로 공치기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 뭉뚱한 팔로 연습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머릿속에는 나는 우리 반 친구들과 어울려서 농구 시합을 할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뭉뚱한 팔로 공치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가 없다 보니까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또 공 주워다가 또 치다 보면 또 굴러가면 또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또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법 척척척척 공을 잘 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농구를 하는데 이 농구 골대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이 드리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초저공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다리가 없으니까 초저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초저공 드리블을 하기 때문에 몰대같이 큰 친구들이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농구 시합을 하는 그래서 다른 반하고 시합을 할 때 그 친구도 같이 끼워서 농구 선수를 뛰었어요 한국에 와서 어느 초등학교 강당에서 그 시범을 보였는데 농구골을 갖다가 탁탁탁 두들기더니 착 던지는데 제법 이만큼까지는 가더라고 이렇게 패스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폼이 아주 멋있어요 착착착 하는 폼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병신이고 나는 팔다리도 없으니까 교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고 나는 왜 팔다리도 없이 태어났을까 저 친구들은 멀쩡한 팔다리를 가지고 저렇게 씩씩하게 뛰어노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아마 창문으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몇백억은 안 될지 모르지만 수십억의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쁜 아가씨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에다가 백목을 묶어가지고 칠판에다 글을 쓰면서 어린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아마 그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운 어린이들은 아무도 나는 뭐가 부족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성공자가 되고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자기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야구도 해요 야구도 어떻게 하느냐 방망이를 이 팔에다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뱅뱅뱅뱅 돌아요 이렇게 돌다가 배트가 여기 딱 오면 투수가 던져서 맞춰져 배트에다가 그러면 공이 또르르 글러가면 이 친구는 못 뛰니까 누가 뛰느냐 옆에 대리 주자가 뛰어 그래가지고 1, 2에 가서 세입 딱 하면 자기는 야구를 해가지고 안타를 쳐서 진로까지 했다 이거야 나도 야구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책에다 썼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됐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만약에 나는 팔다리가 없어서 야구도 못하고 나는 병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진짜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멀쩡한 사지가 다 있는데도 안 써먹는 병신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거야 누가 병신이에요? 팔다리가 없는 오토다키가 병신이에요 멀쩡한 팔다리 가지고 있는데도 안 써먹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병신인 거예요 해모잉 가방 들고 아톰이 가방 들고 팔은 뭐하러 줬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팔을 하고 줬다 이거야 다리는 뭐하러 줬냐 이거야 걸어가서 고객 만나라고 줬다 이거야 이거 학교에서 글 배운 거 뭐하라고 배웠어요? 회원 가입시키라고 배운 거예요 그거 그런데 글도 쓸 줄 알고 못 쓸 줄 알고 다 하는데 안 써먹어 눈은 왜 줬어요? 고객 바빠지 세우고 나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저는 탤런트들 보면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탤런트를 하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탤런트 중에 누구 있더라? 머리도 벗겨지고 탤런트 같지 않은 사람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네 김현식? 이면식! 맞아 이면식 이면식 씨 봐 그거 어떻게 탤런트야 그 얼굴에 머리카락이나 제대로 있기를 하나 얼굴이나 제대로 생기기를 하나 무슨 말이라도 제대로 하나 그런데 본인은 용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탤런트가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양반이 나는 그 양반은 도무지 아무리 봐도 탤런트가 될 얼굴이 아니야 그 양반이 탤런트 됐을 것 같으면 나는 12번도 더 됐겠다 싶어 그런데 저는 탤런트 할 생각을 안 하니까 탤런트가 안 된 거고 그 양반은 택도 없는데도 본인은 탤런트를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니까 탤런트를 한 거라 이거예요 생각 차이가 하나 때문에 탤런트가 되고 안 되고 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면식 씨 처럼만 생각을 했다 그러면 탤런트가 되겠다는 열정만 가졌으면요 온 나라 두뒤 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오늘 본부장님들 나왔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덕우 총장님이 뭐가 그렇게 잘났었을까 봐봐요 여기 보니까 그보다는 잘난 사람이 평균 반은 넘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한 달에 본인은 끝까지 끝까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17년 반을 해놓고도 법원을 두 번 갖다나 세 번 갖다나 그래놓고도 또 에텀이라는 도구를 만나니까 또 한 번 해보자 하고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결국은 에텀이를 만났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공자가 되고 집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다가 오늘 여기 구박하신 분이 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구박 안 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구박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그 센터라고 열었던 데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분명히 떡도 준비하고 서빙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 도와줬겠어요 아니면 뒤에서 바가지만 걷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도와줬어요 내가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방해를 안 했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든지 간에 눈치밥은 먹었겠죠 17년을 돈 못 벌어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입만 벌리면 아 하면 뭐가 쏙쏙 들어올 만큼 그렇게 집에서 서비스가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분은 어떻든 머릿속에 분명히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건데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건데 그 미련을 끝까지 못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애터미를 만나게 됐다 이거예요 애터미를 만나니까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나니까 결국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본인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정말 찌질이도 못난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찌질이도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잘난 사람이에요 17년 반 동안을 이 회사도 해보고 저 회사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지만은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또 그래도 해볼 수 있다는 17년 반 동안은 진리도록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은 애터미에서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찌질이도 못난이라고 본인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 본인이 성공할 수 있다고만 믿으면 이도구 총장님처럼 17년 반 헤맬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가지고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하는 일을 어떻게 한 번 딱 해가지고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제품 설명 한 번 해봤더니 그 사람이 안 사더라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사죠 처음 설명하는데 뭘 얼마나 잘했겠어요 10명한테 얘기하고 20명한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수십 명한테 얘기했더니 한 명을 사주더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십 명한테 연습을 한 겁니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수십 명한테 얘기하는 동안에 연습이 돼가지고 그 수십 번째에서 성공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분명히 된다고 생각만 하면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보고 안 사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러 다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와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와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되는 사람을 딱 찾아내가지고 되더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내가 애터미에서 본부장이 되고 총본부장이 되고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걸 내가 아등바등 모아가지고 나 돈이 있다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주변 사람에게 패풀어 가면서 여러분 모으는 재미보다 쓰는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좁은 사람이 알아요 사실 남자들이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자들은 죄 짓지 않으면요 별로 돈 쓸 일이 없어요 남자들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죄 짓느라고 돈 많이 씁니다 남자들은 집 한 채 입고 차 한 대 입고 밥값 좀 입고 양복도 몇 벌만 있으면 나중에는 귀찮아요 그거 넥타이도 많으면 골라멘이라고 귀찮아 그것도 적당히 있으면 돼요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여자들은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아 남자들은 권색 밤색 검정 양복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치마도 긴 거 짧은 거 미니 뭐 해가지고 그것도 백도 끈이 긴 거 짧은 거 중간 거기에 또 큰 거 적은 거 목걸이도 진주 목걸이만 하더라도 막 긴 것도 필요하고 중간 자리도 필요하고 짧은 것도 필요하고 알 굵은 거 가늘은 거 두 줄짜리 세 줄짜리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흑진주 요즘에는 또 핑크 진주까지 나와가지고 색깔별로 옷 색깔에 다 맞춰야 된대요 그럼 진주만 하더라도 한 보따리 사야 돼 여자들은 돈 좀 쓰더라도 다 쓸데다 써 죄 짓는데도 안 쓰고 다 꼭 필요한 거 사더라고 가방을 사도 다섯 개 열 개가 있어야 돼 가방이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한 다섯 개는 있어야 돼 옷 색깔에 또 맞춰야 되니까 구두도 마찬가지야 구두도 뒤에가 높은 거 7cm짜리 5cm짜리 3cm짜리 압이 뾰족한 거 펑퍼짐한 거 위에 꽃무늬 있는 거 없는 거 색깔별로 해가지고 다 맞추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구두도 좀 많이 있어야 돼 여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죄 안 지으면서도 돈 쓸 때가 좀 많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 좀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남자들 돈만 쓰는 것들은 다 보면 문제가 다 있어 저는 돈 쓸 데가 별로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 중에는 꼭 내가 뭐를 막 쌓아놓고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줄 때는 좀 많아 여기 저기 줄 때가 좀 있어요 줄 때는 있는데 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게 거저 줘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기 위해서라도 돈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라 이거예요 조카들 결혼하고 뭐하고 하는데 5만 원 낼까 3만 원 낼까 그런데 좀 여유 있으면은 그냥 한 30만 원 내고 아이고 좀 내가 아끼던 조카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주고 그 부모가 좀 어려워 가지고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한 돈 천만 원 내놓고 이러면 돼요 한 돈 천만 원 내놓으면 되는데 내가 찌질이도 없다 하면은 그게 안 돼 그리고 한 300이나 돈 천만 원 한 번 딱 내주고 예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존경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베풀어 가면서 살아가는 옆에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많다고 막 남 무시하고 막 폼 잡고 하는 그렇게 위해서 남한테 막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그런 사람들 되게 잘 못 봅니다 맨날 코만 씩씩 불고 있지 두고 바자 하는 사람 치고 내 돈 잘 버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런데 정말 내가 좀 남 도와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도 좀 편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손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손해 못 보는 사람들 있죠 손해만 보면은 막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손해보고 살 줄 알아? 이것들이 그러면서 말이야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거든 나는 똑똑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 손해를 볼 줄 아는 방법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누구한테 줄 생각을 자꾸 하세요 주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한테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아이고 어차피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챙겨가는구나 얼마나 편해요 왜? 나눠주는 일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알아서 챙겨가네 잊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맨날 찌질이도 못난 모습만 그리고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려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격할 때 있잖아요 사격할 때 사격할 때는 교관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명중이 안 됐다고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도록 만들면은 사격을 점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격을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명중이 딱 됐어 그러면은 안 맞았을 때는 잊어버리고 그때만 딱 기억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도리어 그 사람은 사격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무엇을 그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3년만 가면은 다 내가 꿈꿨던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이덕우 총장님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17년 동안 꿈꿔왔던 성공자의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렸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는요 좀 어벙했어요 왜? 17년을 띄어 가지고 선수 같기는 한데 제가 익산 어느 토종탁 집에서 처음 만났던 기억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방 맞은 것처럼 멍해 분명히 애터미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멍해 그런데 그 머릿속에 분명히 17년 동안 그려왔던 그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덕우 총장님이 그리고 있던 자기의 모습 셀프 이미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신 거예요 우리 총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저를 따라 나설 때는요 정말 다 거지들이었어요 김성일 총장 등록만 해놓고 9개월 동안 야간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죠 박정수 총장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 아줌마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팔아 그랬어요 팔아 그랬더니 계속 팔로만 다녀 내가 어느 날 불러 가지고 아이고 식인다고 그렇게 식이는 대로만 하고 있냐 하도 깝깝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직도 좀 만들어 팔아 갖고는 큰 성공자가 안 돼 그러니까 파는 것은 우선 급해서 파는 거고 진짜 성공을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회장님 진지게 얘기해 주시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런데 팔아 가지고 돈 천만 원씩을 벌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조직 좀 만들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그 소비 회원들을 막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더라고 그런데요 식이는 대로 하니까 더디게 갈 것 같은데 총장은 일본으로 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오벙했지만은 머릿속에 계속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그래라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그래라 했을 때 함께 그렇게 된다고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끔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마 회원번호는 최소 100번이나 200번 늦어도 300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일 거예요 키는 좀 쫙 닮아간 분인데 초기에 한 20명 30명 모였을 때 수당체계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오늘 우리 이도구 총장님처럼 이렇게 전체가 다 모였을 때 그때는 전체 다 모여봐야 20명 30명 모일 때지만은 거기에서 수당체계까지 딱 설명하고 이 애터미야말로 기가 막힌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고 하더니 막 가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팀장을 금방 만들어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네트워크를 해본 선수예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해가지고 딱 만들어내 그러더니 그 라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찢고 벗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 된다 저렇게 하면 돈 된다 뭐 가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들기 아니고 무슨 사업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수원인가 어디 가더니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에 팀장을 딱 만들어냈어 그런데 그 팀장님이 그 다음 달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팀장 수당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들어갔는데요? 아 예 지난달 거는 받았고요 이 달에는 안 들어오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 그래요? 전산 한번 볼게요 전산을 보니까 매출이 하나도 없어 이 달에는 매출이 없으셔가지고 팀장 수당이 안 나가죠? 그랬더니 예? 아니 팀장 한 번 하면 계속 수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적당히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더니 라인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반품 다 하지요 노트북 반품하니까 노트북 가져오라고 할 테니 그거는 끝까지 땡겨먹었다고 아니 또 못 받았어 그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우리 회사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3년 동안을 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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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최근에 나타났어 제가 하도 기대를 많이 했던 참 똑똑해요 사람이 그런데 본인 생각이 차근차근 소비자 만들어가지고 언제 하느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세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도 주저앉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이 내가 써봤더니 정말 품질이 좋더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싸면 팔려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 같으면 누가 써도 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제품 가격을 하나 결정을 할 때 이런 품질의 이 가격 같으면 안 팔리면 기적이다 이거는 팔릴 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여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가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써본 사람은 반드시 재구매를 하게 돼 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써봐라 써봐라 많이 가져가려고도 하지 말고 우선 한 개 갖다 써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전 제품을 구매를 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BB크림 하나 때문에 제가 국장이 됐습니다 본부장이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해모임 두 봉지 여기서 얻어먹어본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업자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이 절대 품질의 제품 이 절대 가격의 제품은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터미는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것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만 1등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나 원데이 세미나에 사람을 앉혀놓기만 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될 거야 틀림없이 사업자로 바뀔 거야 계속해서 앉혀놓기만 하면 그중에서는 틀림없이 이 사업을 전업으로 뛰고 이 사업에 미쳐버린 사람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회장이 나와서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명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사업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안 되면 제가 죽더라도 해냅니다 죽더라도 해내요 저는 반드시 해냅니다 12월에 100억을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매출에 주변에서는 글쎄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달에 90억 했잖아요 그럼 11월달 12월달 그럼 100억 갈까요 못 갈까요 안 가면 제가 해내요 전국의 센터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안 빼고 내가 지방 세미나를 계속 하더라도 내가 해낸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일본 지사가 오픈이 되면 매달 일본에서 세미나를 할 거예요 매달 1년, 6개월 줄 아예 잡아놓고 매달 세미나를 할 거라 이거예요 왜? 일본 2시간이면 가요 우리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한 동네야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세미나하고 그러니까 매월 쫓아가서 세미나 하겠다 이거예요 일본 열도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이 애터미가 일본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메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가 일본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옆에서 지켜만 볼 건지 이 도도하게 흐르는 이 대열에 합류를 해서 내 뒤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오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 대열을 따라가면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발 빼가지고 계속 될까 말까 지켜보고 있다 보면 그 도도한 물결은 다 흘러간 다음에 저 밑에 가서 3년쯤 후에 아니면 5년쯤 후에 10년쯤 후에 20년쯤 후에 그때 가서 저 밑에 가서 소비자로 붙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소비자로는 붙습니다 왜? 목숨을 유지하려면 애터미 회원이 안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단언을 하건대 할인 매장에서 치약 파는 코너가 없어질 겁니다 그럼 이 안 닦고는 못 살죠? 왜 치약 파는 코너가 없어지겠어요? 애터미에서 좋은 치약을 무지무지하게 싸게 팔아버리니까 나중에는 전 국민이 다 애터미 회원화가 되는 거예요 치약 쓰려고 칫솔 쓰려고 샴푸 쓰려고 화장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갖다 놔도 안 팔려 그러면 코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끝까지 애터미 회원 안 하겠다고 버티던 그 마지막 한 사람도 할인 매장이고 동네 슈퍼마켓이고 치약 파는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라도 애터미 회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맨 끝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지금 시작해서 사정 없이 해야 되든지 결단을 내리라 이거 결단을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 제품은 팔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 이거 제가 백조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으로 할인 매장의 매출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TV 홈쇼핑의 매출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의 매출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조직이라는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TV 홈쇼핑에서 샀더니 내 돈은 나가는데 생기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애터미에서는 내가 쓰면 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유통을 미래 유통은 3대 유통이 있어요 그건 무전포 유통인데 멤버십, 회원제 우리 애터미가 시작을 했습니다 TV 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이거 3대 무전포 쇼핑이에요 애터미는 처음에는 인터넷 쇼핑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10만여 가지 상품을 한번 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엠코리아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군대 조직이 가장 잘 짜여진 조직인데 장군과 장교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인터넷 쇼핑몰은 그냥 들어온 사병들을 모아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조직화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다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LG 이솝하고 한솔 CS 크럽 딱 두 개밖에 종합 쇼핑몰이 없던 시절에 개인기업으로서는 제가 최초로 10만여 종의 상품을 가진 종합 백화점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자료 한번 잠깐 좀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이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때 제가 팔았던 제품들이에요 쭉 넘겨보세요 한번 별별 거 다 팔았죠 북고추도 팔고 쌀도 팔고 이거 생선장사 무슨 고기장사 이거 다 한 거예요 오복간장, 샘표간장, 삼양라면 이거 그때 다 이거 보면 박완길 대표이사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 사업 우리가 반드시 압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 그런데 10만여 종 가지고 하는 게 앞으로 한 백만여 종을 가지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들이 다 들어있는 이 애터미 쇼핑몰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만들라고 안 하고요 제가 만들 거니까요 10년 전에도 했는데 지금 하라면 못 하겠어요? 한 발로 해도 돼요? 한 발로 지금은 10년 전에 이 쇼핑몰 만드는 것은 아무나 못 만들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거 수십억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론 대기업들은 수백억을 보통 200억에서 250억 들어갔지만 저는 20억 정도 가지고 이거 만들었어요 10분의 1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든 저거 만드는 건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저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건 제가 만들 테니까 걱정을 하들들 말고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싸니까 그냥 사서 쓰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슈퍼 상품들이 다 들어가요 푸코추도 팔고 삼양나문도 팔고 오복간장도 팔고 온갖 생필품들을 다 판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쇼핑몰보다 한 푸위라도 싸게 팔거나 아니면 같은 가격에 팔면서 PV를 줘버려 같은 가격이거나 싼데 PV가 있다 그러면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무조건 사죠 왜? 네트워커는 PV에 죽고 PV에 살거든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절대 다른 쇼핑몰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은 클릭 한 번만 하면 축축축축 바뀌고 가격 비교 사이트가 쫙 있어가지고요 쫙 해서 여기 여기 막 들랑달랑해요 그런데 애터미에 오는 애터미에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최고로 좋은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가장 싸게 팔면서 PV까지 주니까 믿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TV 홈쇼핑 기능을 집어넣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IPTV 지금은 그냥 사업 설명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3355 이 기능이 TV 홈쇼핑이 돼가지고 우리 제품들도 TV 홈쇼핑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이라든가 TV 홈쇼핑 사업이 우리 회원자 안으로 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십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이게 장군 장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군 장교 집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병은 모아서 그냥 한 달만 훈련시키면 다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어요 장교는 4년을 교육을 해야 장교 역할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은 이 멤버십에 의해 가지고 이 장군 장교 집단을 쫙 세팅해 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냥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에서 딱 잡고 가면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반드시 이 순서를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때 얻었던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할인 매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안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제로가 돼야 가게 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떨어져도 경영이 안 돼 버리니까 도산하고 파산해 버린다 이거예요 문 닫아 버려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갈 때까지만 우리가 소서히 가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확 본물 터지듯이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리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에텀이라는 회사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 건지 이 유통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 건지 사람들의 삶이 어떤 라이프스타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분명히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면은 그냥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오늘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쓰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작성을 하세요 요즘 보니까 저녁에 보다는 작성하는 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각 방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딱 작성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잡으세요 우리 총장님들이 저녁에 각 방을 순찰을 다 둘 겁니다 그래서 작성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다 볼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다 작성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두 장식을 들었는데 한 장은 연습하고 한 장은 이렇게 잘 벗겨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 주시면 내일 아침에 이걸 보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직급을 달성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날짜를 적고 쭉 판매사 팀장 이렇게 적고 그때 내 소득이 얼만큼 될 건지를 이렇게 쭉 좀 적으세요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틀려도 괜찮아요 사장단에 갔다고 해서 3억씩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한 1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적어놨다 1억 나왔다고 실패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3억 적어놨다 1억 나오더라도 성공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적는 것보다는 틀리더라도 적으라 하는 거예요 적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본부장도 보면 지금 7천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본부장은 2천에서 3천 대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더라도 하여간 그리고 이렇게 쭉 적으시고 그다음에 개인 목표를 이렇게 쭉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매일 2명 회원 모집을 하겠다 2명에게 제품 전달을 하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하여간 이렇게 본인 내용을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내용 뭐 정말 내가 물건 하나를 팔지 않으면 절대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내가 이슬을 맞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 안 들어간다 무슨 이런 각오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명은 반드시 새로운 회원을 등록시키겠다든가 이런 목표를 정하셔서 고소하게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같이 우리 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8시까지는 한 번 출근을 해본다든가 이달에는 버스 한 대 대놓고 무조건 한 번 뭐 석세스 아카데미 가는데 채워보자다든가 이렇게 목표들을 정하시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양식을 여러분들이 채워가지고 내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야만이 다음 달에 센터 시상이 있었죠 아까 여기 받아간 거 있었죠 해모임하고 화장품하고 그렇게 받아가는 것이 그 순서를 정하는 데 참고가 많이 되는 자료입니다 어떻든 오늘 하룻밤쯤은 밤잠을 좀 안 주무시더라도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한 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룻밤만에 이것을 다 완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달에 와서 또 쓰세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썼던 분들도 이달에 또 쓰세요 쓰다 보면 더 정확하게 그려지고 더 정확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점점 더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이것이 뚜렷하면 뚜렷한 만큼 정확하게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늦게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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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